이번에는 의 시일을 공부합시다. 여러분, 나타샤 씨가 지금 뭐 해요? 네, 책을 읽어요.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해요? 네, 선생님께서는 책을 읽어요. 선생님께서는 책을 읽으세요. 선생님께서는 책을 읽으십니다. 그림을 보세요. 나타샤 씨가 지금 뭐 해요? 네, 학교에 가요.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요.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세요.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십니다. 선생님, 어머니, 사장님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해요. 앉아요, 가요, 읽어요. 이 때 의 시를 사용해서 말해요. 앉으십니다. 가십니다. 읽으십니다. 이렇게 말해요. 의 시 앞에는 동사가 와요. 읽다, 가다, 동사예요. 받침이 있어요. 읽다, 받침이 있어요. 의 시를 써요. 읽으시다, 이렇게 말해요. 가다, 받침이 없어요. 시를 써서 말해요. 이제 선생님이 가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. 지금 선생님께서 가세요. 지금 선생님께서 가십니다. 어제 선생님께서 가셨습니다. 이렇게 말해요. 이제 예문을 보세요. 사장님께서는 어디에 가셨습니까? 사장님께서는 댁으로 가셨습니다. 사장님께서는 댁으로 가셨습니다. 사장님께는 더 감사합니다. 사장님께는 더는 더 interessante. 감사합니다.